자세히, 이번에 촬영한 오프 어! 여기있다! 종...체국이 있네? 사진 찍어줘요 사진 찍어줘요 종착기임샷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감독님 저희 이제 미션 성공했어요. 이제 뭐 해야 되나요? 다음 미션 드리기 전에 지금 종소리 들리시죠? 네 들립니다. 종소리를 따라 가시면 되세요. 가는 곳으로 한번 따라가보세요. 안녕하세요. 나 어떻게 하라니? 네네들은 누구야? 외우고양이가 소개시켜서 좋았거든요. 네 신분 소개로 왔습니다. 이네들 마침 자랐다.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지금 계세요? 여기 계세요? 응! 농사를 잘 못 짓겠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책벌레야 나 허리 아파 그래가지고 아까 허리 한참 두들게 들였거든. 손을 내고 왔습니다. 진짜 힘 세게 보였다. 우리 그러면은 할아버지 농사 도와주러 가볼까? 아 진짜요? 가자 이쪽으로 와. 정보와 봐. 네? 네네들 타임머신 타봤어? 타임머신. 어거는 못 타봤는데? 타임머신 못 타봤지. 내가 지금부터 타임머신 태워줄게. 오 좋아. 자, 얘들아 타임머신 탈 준비 됐어? 네! 자 눈 감각 숫자 세워봐 네 시작 하나 둘 넷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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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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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하나 둘 좀 돈 있는 거 같은데요? 어? 네 여기네 어? 어? 학예 선생님 여기서 뭐하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네 채용신이에요. 빨리 옷 갈아입고 이것으로 공부하러 오시나요. 우리 대신에 패하지 않았어. 너무 잘해. 빨리 오면 잘하시오. 그러면 우리 타임머신 타고 300년 전으로 지금 온 거네요. 너무 신기해. 그러면 성공하라고. 성공. 성공하라고. 할아버지. 아이고 아리야.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너희들은 누구냐. 아니 근데 하여금이 없어. 아 피부가 20대가 있는데. 콩을 80년 먹으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. 아이고 마침 다 갔다. 우리 마을에 지금 문사가 갔던데 일할 사람이 없어. 이 책벌레고 고양이고 다 놀러가고 어디가고 없어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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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소처럼 부리셔도 돼. 여기 보면 농사 지어야 될 것도 많고. 지금 큰일이야. 양반들이 농사도 안 짓고 책만 읽으려고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.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조끼를 입고 온 형년들이 오늘 나를 도와서 농사를 좀 지어야 될 텐데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들아 야들아 빨리빨리 오라오. 알겠습니다. 전 여자예요. 자 그럼 지금부터 교과를 한번 배워볼까요. 교과를 잘 얹어부른 친구에게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. 따라하세요. 네. 반월성 황무안 골짜기로 반월성 황무안 골짜기로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빛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빛. 자 이제 지울게요. 다 외웠어요. 여러분. 네. 다 외운 친구. 저요. 제일 먼저 손을 들었군요. 교과 시작. 못 외웠어요. 손바닥 선생님을 올리다니. 에잇. 선생님. 저도 이렇게 아플지 몰랐어요. 저 퇴학 시켜주세요. 노래 시작. 반월성 황무안 골짜기로 따뜻한 햇볕이 찾아오네.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빛. 정말 우리 권영이가 조선의 빛처럼 보이죠 여러분. 나도 하나만 줘. 싸우지 말고 우리 민족은 싸우는 민족이 아니에요. 전 일본이에요. 전 일본이에요. 전 일본이에요. 선생님은 우리를 기다리지만. 우리는 학교 가기 싫어. 정말 따분해. 오늘 수업을 그냥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네. 다 같이 시작. 아는 것이 힘. 배워야 산다. 다 같이 시작. 그럼요. 다 같이 시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